오라버거님께서 진짜 유튜브 채널 개설하신 거 맞나요? 뭔 소리야 이... 거짓말 하지 마! 뭔 소리야 이거 누구야? 거짓말! 진짜야? 잠깐만 진짜 오빠 같아서... 엄마! 돌았냐고! 얼굴 보이잖아! 금독가이야! 아 미션! 아 미션하러 와! 돌았어 진짜로! 아 제발 오빠! 아 제발 오빠! 잠깐 보여주지 그랬어! 엄마 제발! 엄마 제발! 아! 오빠 제발! 아 잠깐만! 아 잠깐만! 페이벌리 게임 제발! 아! 아 미션! 아 미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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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? 아니... 아니... 되게 궁금해하긴 했어요. 약간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제안했던 게 그냥 나랑 합방하고 풀영상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만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표상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뭐 만든지는 꽤 됐는데 영상을 직접 만들 줄은 몰랐어요. 미쳤다. 아니 처음에는 나 가짜인 줄 알았어. 가짜인 줄 알았는데 저희 오빠가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되게 즐겨 했단 말야. 옛날에 썬은어택 때도 그 매드 무비라 해야 되나요? 그거를 자기가 막 짜집어가지고 영상 만든 거 있었어. 근데 영상 하나도 모르는 초딩인 내가 봤는데도 우와 천스럽다. 그 정도 했단 말야. 오빠가 오빠의 그 감각이 그렇게 트렌디하진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부터 심상치 않아. 이 촌스러움. 왜 이렇게 오빠를 잘 아는 거지? 되게 의심스러워. 요즘 새언니가 그랬단 말야. 오빠가 요즘 말투가 좀 이상해졌다. 회사 일을 너무 하니까 말투가 살짝 뭔지 알아?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전문? 뭔가 전문, 전문스러운? 근데 이거 영어, 영어를 쓴 거부터다. 오빠 같은 거야. 자격증이 나오고 붙어 진짜인 걸 알아버렸다. 키키키. 그러니까 이러고 와 진짠가 봐 했는데? 이거 나오잖아. 자격증.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저희 오빠는 정말 자기 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성장하는 성격의 사람이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격증 계속 시험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도 자신감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막 카톡 배경 사진이나 그런데 막 아까 그 사진이 있었거든.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어? 잠깐만. 사진은 올리지 않았겠지? 아 아 아 아 너무 부끄러워. 아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. 미친. 뭐야 이거 뭐 알고리즘 뜨기도 있는데 제목도 막 무슨 거머리TV의 퍼스트 씬. 아 진짜 터나운에 뭐냐고 샵 인트로. 아 미쳐냐고 아 아 아 거머리TV님 자격증 얼굴 좀 알려주세요. 제발 모른척 깨주세요. 그냥 그 캡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척 깨세요. 자기가 영상 편집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려면 프로그램을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. 그거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이 편집 실력을 물어보고 내가 결제해준 그 어도비와 오빠의 옛날 서드워틀 매드무비 어 진짠가 본데? 했던 거지. 틀널 설명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. 뭐가 또 있나 보네요. 잠시만요. 현재의 야재 미래의 야재를 연결합니다. 자기계발과 게임을 좋아하는 나 진짜 진짜 오빠는 잘생긴 캐릭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진짜 역겨웠을텐데. 이거 내가 잘 그려준 거 같아. 진짜 미쳤네. 끝에 게임 넣은 거 뭐야? 개웃겨. 거머리TV의 게임 방송이야. 무슨 무슨 아니 부금은 또 어디서 난 거야. 이거 이거 대체 무슨 부금이야. 이거 우리 편집자가 편집자 반응이 궁금하다. 버거님 다른 것도 찾아낼 거 같습니다. 영상은 아니죠. 방송국은 찾으셔야 돼요. 방송국은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 거머리TV 까만색 꽉 찬 하트 내가 그거 보고 또 오빠 그 하트는 뭐야? 이러니까 이런 거 해줘야지. 이러면서 아니 근데 많은 그게 있는데 왜 하트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책임지세요. 여러분이 저희 오빠를 괴물로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이 너무 오빠를 좋아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모르는 척 하는 거 봐. 왜요? 이 영상을 보니까 좀 두려워지셨나요? 책임지고 구독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좋은 소리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악플을 달라는 건 아닌데 여기에 뭐 오타가 있네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오빠는 또 그런 거 피드백 받고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띄우지 말라는 거죠. 제 말은. 너무 화면 편집 잘못 맞춰서 왼쪽에 계속 검은색 피는 거 진짜 킴반네키킴요. 방송국도 지금 누가 벌써 뭐 열혈 먹고 뭐 이랬는데? 잠깐 아 꽉 찬 하트가 아니라 빈 하트네요. 형님 배너 없는 거 킹 받는데 조만간 달아주십시오. 어? 배너 내가 만들어줬는데? 요거 유튜브는 있던가요? 이게 마지막에 나온 게 이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 오빠! 이거 배너로 쓰라고 내가 시킨 거네 이거를! 부금이랑 자막이 잘 어울리는 게 전설의 시작이란 느낌? 개 간지네요. 이게 그게 되시고 진짜 아 나가 아바추 나가 나가 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 미친 아 이츠 리얼 적은 거 진짜 와 노 왜 영어수 편집자는 아재 편집도 자급자족하는 아재입니다. 거몰이다는 실조란다 웰컴 투 아재마 아재월드가 아니라 아자월드야? 아자월드는 뭔데? 와이 오 와이 진짜 내 심정이다 왜 어 왜 이거 뭔 일이고 갑자기 구독자 가끔 늘렸어 뭐기 씨 나한테 날라왔다 오빠 채널 영상 올라왔다고 왜 말없이 올리는데 누가 제보했냐 오빠 구독자 중 한 명이겠지 나 혼자서도 잘하는데 알아 이러면 내가 피 빠른 것 같잖아 거몰이 TV잖아 전화 가능한?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거몰이 TV님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? 어 지금 아니지 지금 나가고 있어 왜 어 술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? 술 먹은 상태에서 이거 하면 되잖아 무슨 술 먹고 방송하면 큰일난데 이거 그러면 그냥 짧게 감사 인사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? 지금 2천명을 바로 찍으셨네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돈이 아니게 뭔가 피를 빠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의아긴 한데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구독해 주셨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소하라는 말은 안 하네요 피빠른 것 같아서 좀 그렇다 해놓곤 아우 이제 피빠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가족끼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뭐 뭐라고 평유밭에 이미 올라갔다던데 내가 삭제하면 안될까? 권력 남용?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쓰겠어? 아 다행이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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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르이 아이가 안 봐도 된다 이미 봐버렸어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그만? 뭐야 뭐야 오빠야? 야 야 하지마 이술이야 제발 홍보 그만해도 됩니다 진짜 부탁한 것 같잖아요 아니 저는 영상이 거머리TV님은 되게 진지하게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웃겨서 봤어요 웃겨서 아 저 진짜 부탁받은 거 없고 오늘 제 반응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전 진짜 깜짝 놀랐고 부탁받은 거 아니고요 저도 웃겨서 봤습니다 자 이제 이제 벗어나자 우리 어후 징튜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켜주세요 구독 구독 그러면은 보기와요 꾸꾸 하피하피 해주세요 킹아